나겠지? 이렇게 돌려 바로 이리로 오겠지? 더 붙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지? 사과떠러 긴장하지마 안녕하세요 플랜A 한승우 브랜뉴뮤직 김시훈 연습생입니다 사과떠러 치지마 할 수 있어 이걸 이렇게 이렇게 뽀뽀하겠는데? 입대기는데? 딱 형이 너한테 맞출게 너 편하게 서 봐 이거 안되겠는데? 미끄러운데요 이거? 됐다 됐다 자 시작 너 가까이 처음 본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되나요? 하는건가요? 너가 내려갈까? 글렀다 다시 잠깐만 박아 다시 둘 셋 넷 돌아와 천재 천재 됐어 돌아 오케이 깜참 휴휴 포기하지마 빅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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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,6,7,8 치마 치지마 포기하지마 시윤이와 승우를 잊지마 안녕 동펴보고 싶다 아 미안 진짜 아니 아니야 시윤이 너무 좋다 저희 TV를 보여줄 수 있는데 승우 형이 저 배신했어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브랜뉴스 김시윤